메르스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현재 수준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등 4개 학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감염병이 국내 유입되거나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병 위험국에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은 4천만 명을 넘었는데 검역원은 340명에 불과했다며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개 학회는 이와 함께 해외 유입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도 감시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한 이송 등 추가적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